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출구조사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었지만 내내 지켜보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났습니다. 아마도 조직적인 관권선거, 불법선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분명한 표심은 사전투표에서도 또 제가 현장에서의 열기, 뜨거운 지지로 느낀 것은 분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선거였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제대로 해달라는 꼭 이겨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선거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박빙의 결과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조직적인 관권선거, 불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. 그러나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도록 저 추미애를 국회로 보내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